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간다. 자 거부존 한번. 다무2가 거부존인데요. 그래서 다무2 따라가겠습니다. 미워한 것 같은데? 이 트랙은 처음인가? 이 트랙 뭐야? 이런 트랙이 있었어 원래? 이 트랙이 처음인건데? 이 트랙이 뭐냐? 다무2가 거부존 한대요. 내 누리기분이 못하냐? 다무야 이거 거부존 있는거 맞나? 안치라나? 믿음을 의심치 마라. 응 알았어. 어떻게 하는데? 오 뭐야 날라가는데? 뭐야 뭐야 뭐야! 존나 신기해. 날라가는데 막. 존나 웃겨. 어떻게 했어? 안되는데 나는. 다음날 탁월이. 다음날 돼. 다음날 해봐. 잘부딪혀야지. 안돼 나 탁월이. 뭐야 난 안되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어? 그래도 똑똑하네 그어서 쓰면서 딱 부딪쳐라 했는데 왜 안되지? 다 안되는데? 되는 거 맞아? 아까야 됐잖아 왜이렇게 안되지 Там 갑자기! 오오오! 아 대충 부딪히는지 좀 알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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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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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부딪히는 지점 확보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깨비 나 살짝 날라갔는데 맞지 얘들아 3명 오오 한 명 날라갔어 아 난 소리 안 날라가 난 왜 세게 안 날라가지 아까 한 분 대기는 했는데 아 난 여기 힘이 약하네 나는 아 거부전 되긴 했는데 난 힘이 약해 좀 아 이것도 숨바꼭지 되겠다 야 거부전 해갖고 숨바꼭지 되겠네 이거 아 난 왜 이렇게 약 원래 이 정도 날라가는 게 정상인 거야 원래 이 정도 날라가는 건가 와 1mph 근데 존나 내렸다 여긴 빠지나 아 빠지네 여기 오 신기해 자 꼬리내주세요 이제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 트랙 갈게요 처음에 출발해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 화살표에서 여기서 딱 여기 부딪쳐야 돼 저기 어느 지점이냐면 딱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여기 옆에 돌 이거 오른쪽 있죠 오 지금 날라가죠 돌 오른쪽에 저기를 부딪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볼게요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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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을 처음에 썼다가 끊고 살짝 하면서 컨트롤 아 컨트롤 잘해야 돼 컨트롤 잘해야 돼 이거 팡!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날라갔어요 이거는 제대로 날라가지 못했습니다 엄청 세게 날라가요 이것도 우선 쏠쏠쏠쏠이 오우 야 나 천장에 올라가겠는데 대박 아 근데 이것도 세게 날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세게 날라가면 제대로 지대로 아 대비 어 이런 식으로 아 바로 아이템으로 아 막 날라가고 난리났죠 여기서 바로바로 삑삑삑거리는 네네 각도 잡고 탕 이렇게 아시겠죠 대박이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트칭 날라가네 어 다시 오우 오우 각턱 임팩한 날라간다 이 아 재밌다 이거 오우 이제 잘된다 정확한 착지 이게 바로 이제 거부전입니다 여기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비행기도 날라가고 돼지도 날라가고 날려왔쥬 자 이제 꼬링 준비해주세요 다음 트랙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숨겨진 복물이었습니다 해적 숨겨진 복물 칸시울님께서 알려주신갑니다 따라가볼게요 희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이 거부전의 재미 좋습니다 여기까지 칸시울님이 여기 위로 올라왔거든요 어디죠 뒤에 다 따라갔나 뒤에 다 따라갔나 와 너 상의 숨쉬는 처음 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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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어? 우와 뭐야 야 한명 한명 날라갔어 오케오케 오케 와 일단은 한 한 8명이 동시에 했는데 한명은 성공했어요 일단 오케오케 한명 날라갔어 칸시울님 다 같이 보여주세요 칸시울님 다 같이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오? 열라갔어 어디 어디쪽이야 이거? 우와아아아악 우와아아악 우와아아악 저 밑에서도 되네 우와 아아아악 안돼 안돼 오케오케 지점 지점 파 완료 아씨 다 큰일이야 빅테칸 그거 못하네 저건 어디야 나만 못하고 있어 힐 37 요거 와아악 와아아악 아하하하 빙기가 이루겠다 아아악 대박 와우 잠깐만 아 칸시울님 뒤에 따라가니까 된다 어디지점이죠 정확하게 칸시울님 와아 오케오 여기 드리프트 요 지점인것 같은데 여기 이거 위에 위에 저기 위에 다오를 보고 날아가면 되네 다오를 아 이거 안된다 다오 살짝 왼쪽 쳐야된다고 다오에 살짝 왼쪽을 치게 돼요 다오에 살짝 왼쪽 아 야 나 어디가냐 다오에 살짝 왼쪽 오케이 아 살짝 왼쪽 오 오 오 대박 겁나 세게 날아갔어 이번 방에 대박이야 이 트랙은 상의 석짓인데 와 이 트랙이 무슨 있을지 몰랐네요 와 비행기가 이르겠다 창류 아오 간판에 왼쪽 편에 이렇게 와 와 와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진짜 대단하다 이런거 신기하다 신기해 대단하시네요 지친거 분은 살짝 왼쪽 호호 호호 지리고 자 이렇게 해서 상에서 퀴생 어브존이었습니다 어브존이었고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오 왼쪽편입니다 왼쪽 왼쪽 보고 날아가면 날아가되요 이쪽편 다오 위에 간판있죠 간판의 왼쪽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 부숴수서 뒤에 가면 날아가되요 왼쪽편 파 자 Double 자 이제 한번 완전히 해주세요 주체님 아 zak 바오 어 비행기엔진까지 뒤에 구석까지 써주니까 그립있네 자 거부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